내가 계속 여기서 내 청춘을 바친 데고 또 우리 선수들과 팬들에게 이런 받았던 그런 지금 되갚아야 될 빚이 많은데 지금 중요하고 성리에 못마른 우리 친구들, 우리 선수들 팬들을 위해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운동장에서 90분 동안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선수들의 좀 더 많은 칭찬들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 결과는 아쉽게 끝났습니다. 하지만 선수들이 이전 경기와 다르게 조금 더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원했던 그런 포지션인들도 이런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아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경기 매경기 정말 성점이 중요한데 좀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저희 선수들 상당히 놀라운 톤을 발휘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니요. 저는 그 팬들의 박주현, 연호 이런 들리지도 않았고 일단 그 상황에서는 주택과 경기 체력 감각이 조금 떨어져 버렸고 옆에는 기세가 좀 많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앞당겼는데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렇죠. 한 번에 이 격실점에 대한 이런 보안점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고 선수들이 이기고 있을 때 어떻게 경기를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조금 아무래도 조급하게 경기에 접근하고 조금 더 뭔가 이게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런 약간의 안일함 이런 부분은 조금 대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자국 선수들로 선발을 꾸렸고 준비를 시켰고 1주일 동안 근데 뭐 긴 이성으로는 잘해줬습니다. 모든 일을 원했던 이런 움직임이나 하지만 우리의 부서우리 현주성대 득점력에 대해서는 결정력에 대해서는 정말 장난이 조금 뭐랄까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 조금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만약 전반전에 우리가 선수의 득점을 했으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상당히 되게 흥분이 됐었고 설레이고 또 홈팬들에게 인사를 한다는 게 또 기뻤고 낯설지는 않았습니다. 내가 계속 여기서 내 청춘을 바친 데고 또 우리 선수들과 팬들에게 이런 좀 받았던 그런 지금 되갚아야 될 빚이 많은데 지금 상당히 좀 약간 최대한 좀 냉정하게 경기를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.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아프죠. 정말 그래도 우리 상대팀이 상암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우리의 이런 스쿼드 견디력 이런 걸 떠나서 홈팬들의 그런 정말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런 게 큰 힘이 되었었는데 조금 감정이 좀 줄어들었죠.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될 과제이지 않나 싶습니다. 이걸 조금 더 내 경기, 홈 경기에서만큼은 정말 서울다운 그런 본 모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수준 같습니다. 여러분은 이렇게